가곡에 대해서는 명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네팔의 도시이자 마을에 대해서는 코다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명태는 대구과에 딸린 물고기이다. 동해, 일본 북부, 오호츠크해, 베링해 등의 북태평양 해역에 분포한다. 한국에서는 조선시대 함경북도 명천의 태시성을 가진 사람이 물고기를 잡아 관찰서는 사에게 반찬으로 내놓았는데 그 물고기의 이름을 몰라 명태라고 지어주었다고 한다. 어린 개체는 노가리라 부른다. 반건조한 명태는 코다리, 하얗게 말린 명태는 백태라고 한다. 명태는 동해에서 27만 톤 이상 잡힐 만큼 1940년에 한국에서 가장 흔한 물고기였다. 그러나 명태의 새끼인 노가리남핵과 지구온난화로 한국은 명태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명태는 현재 멸종위기에 빠져 있다. 조선시대 함경북도 명천에서 사는 태시성을 가진 사람이 물고기를 잡아 관찰사에게 반찬으로 내놓았는데 관찰사가 태시성을 가진 사람에게 물고기의 이름을 물어보았으나 그도 모른다고 하자 관찰사는 명천의 첫 글자인 명자와 태시성을 가진 사람의 성인 태자를 따서 그 물고기의 이름을 명태라고 지었다고 전한다. 등지느러미는 3개, 뒷지느러미는 2개로 체고는 다소 낮고 몸은 치편되어 있다. 눈은 크며 머리의 등쪽 가장자리와 접한다. 아래턱이 위턱보다 앞쪽으로 돌출되어 있으며 아래턱의 앞끝에는 한 개의 흔적적인 수염이 있다. 가슴 지느러미는 비교적 길어서 제1등 지느러미 기저의 뒤끝을 지나며 꼬리 지느러미는 수직형이다. 몸 등쪽은 연한 갈색 혹은 청색 바탕에 폭이 좁은 파상무늬의 암갈색 세로띠가 세 줄가량 머리 뒤쪽에서 꼬리까지 길게 뻗어 있으며 배쪽은 희다. 가슴 지느러미는 검다. 주로 대뿐과 대사면에 서식한다. 산란은 1에서 5에서 이루어지며 산란기는 12에서 4월이다. 먹이는 주로 작은 갑각류와 작은 어류 등을 먹는다. 주나기나 그물을 이용해 잡고 연중 대부분의 시기에 포획이 이루어진다. 대구는 위턱이 앞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반면에 명태는 아래턱이 앞쪽으로 돌출되어 있어 잘 구별된다. 이마일기에는 명태 신증동구교지 승남에는 무태어라고 기록되어 있다. 나노어목지에는 명태어라 하며 생것을 명태 말린것을 북어라 한다고 적혀 있다. 황태 명란 명태는 모든 부위가 요리에 사용되는 생선이다. 생태찌개, 생태 매운탕, 황태구이, 황태찜, 북어국, 북어무침, 술안주로 좋은 노가리 등으로 다양하게 조리된다. 단백질이 풍부하며 알과 창잔은 각각 명란젓, 창란젓으로 이용된다. 한국 사람들은 조선시대부터 명태를 즐겨 먹고 있다. 한국 동해에서 27만톤 이상이 잡히던 흔한 물고기 명태의 어획량이 대폭 감소했다. 해양수산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1981년에는 14만톤의 어획량을 기록했지만 2010년대에 들어서는 연평균 2톤가량의 어획량을 기록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